리글 패밀리가 참여한 서울콘 스케치를 1탄부터 3탄까지 나눠서 보여드릴게요. 역시 워너비어 스타 댄싱 챌린지라서 그런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어요. 추운 것도 있고 하나같이 정말 잘 추더라고요. 기분 좋은가 보다 다행이네요. 안녕하세요 리글입니다. 지금 우리는 서울콘을 보러 이렇게 디디비에 왔습니다. 케이팝 댄스. 와 눈을 맞으면서 춤을 진짜 열정적으로 추시더라고요. 심지어 너무 잘 춰요. 맞아. 와 어떻게 음악만 나오세요. 맞아 뛰어가서 추냐. 맞아 맞아 맞아. 너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 리안아? 장난 아니야 눈 엄청 많이 와. 와우 리안이 좋아하겠다. 리안아. 좀 신기한 거 있어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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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멋진 코스프레도 볼 수 있었어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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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말 최대 행사인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방문해 주셨습니다. 한국으로 경기를 신뢰해야 합니다. 한국으로 경기를 신뢰해야 합니다. 한국으로 신뢰해야 합니다. 리안이가 오늘 행사에서 가장 어린 참여자 아닐까요? 아빠랑 같이 재밌는 거 구경하자. 그치 아빠랑 같이 엄마랑 같이. 여기는 오리지널 서울이에요. 서울에서 사랑받는 브랜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해놨어요. 평소에 보던 브랜드들도 이렇게 보니 더 멋있고 색다르더라고요. 리안이도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두리번 버리기 바빴어요. 오리지널 서울 포토존이 있어서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. 궁금하지? 어 여기 걸어도 될 거 같아 여기 안전해. 디자인랩 2층 서울 온 스튜디오에서는 K스토리 페스티벌을 진행 중이었어요. 좋냐? 신났다. 어 호랑이. 리안아 저기 호랑이 있네. 웹툰과 웹소설을 전시해두었는데 리안이도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. 아 호랑이 했어? 아이돌 그룹 에이티투 메이저와 마주쳤어요. 아 호랑이! 아 호랑이! 아 호랑이! 아 호랑이! 아 호랑이! 굉장히 여유로운 느낌이었어요. 엄청나게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추워보이지 않게. 역시 아이돌 그룹답게 정말 춤을 잘 추더라고요. 지금 눈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면 믿을까요?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했어요. 우와 리안이가 처음 보는 것들이네요. 컨퍼런스 홀에서는 K뷰티 부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. 여러가지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인플루언서들과 모델들도 있었어요. 구독자 213만명을 보유한 세계적인 뷰티 인플루언서 칼산드라 뱅크스도 볼 수 있었어요. 잘 봐요! T1콘 행사장 앞에서는 멋진 코스프레를 볼 수 있었어요. 신기해? 캐릭터 같은 사람들이 있지? 아 그랬어? 우와! 요즘엔 리안이도 리듬에 몸을 맡기더라고요. 요즘엔 리안이도 리듬에 몸을 맡기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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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